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수능 영어 중반기 개강 계획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관련해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모든 퀘스트에다가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볼까 잘난 척을 좀 해볼까 그래서 자기 PR을 하려고 이런 것들 잘 써서 올려놨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누군지 거의 아시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알아보는 학생이 있어요. 길 가다가 아 이거 메가스터디 곽경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관 쪽 재장가 했더니 아니래 영어 강의 듣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내가 너 어디 사는 거 물어보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아 열심히 해가지고 너 올해 수능 꼭 잘 보고 앞으로도 고비권이 있으면 여기다 글 남기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 와 나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개강할 때는 선생님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 외관스터디라는 인강 사이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강에서 영어 과목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스키마 레퍼러스나 엠파시스 리딩 같은 선생님 성명적이 기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술임은 사실이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물건이 아무리 좋아돼요. 여러분 마케팅을 못하면 그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께 어떻게든 내 강의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편집증적으로 캐스트를 열심히 자 봐라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 풀지 하면서 학생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매주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 신기하게도 아 신기하게도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 아니 어차피 교재 값은 똑같단 말이야. 거의 비슷하던가 똑같던가 뭐 그렇죠. 그런데 굳이 내 강의를 왜 들어오지 싶을 정도로 신규 학생분들이 아 진짜 놀랍게도 유입이 막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학생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진짜 기뻤어. 그냥 올해 연말까지의 목표는 애초에 수익을 포기하고 적자를 감수하고 커리큘럼을 풀로 맞추자. 이게 선생님이 원래 목표였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목표였는데 예상보다 그게 빨리빨리 되고 있어서 선생님이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애초에 선생님이 원래 커리 잡을 때 제로팩 수능 부문 독해, 기본 유형 독해, 심화 유형 독해 이렇게를 제로팩 기본 커리로 잡고 마지막에 NG하고 파이널 모의고사만 하겠다. 원래 첫 해에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게까지 커리큘럼을 많이 잡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분들 위해서 심화 유형 독해가 최근에 오늘 사실은 종강하는 날이에요. 촬영 종강하는 날인데 종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분들 수능 1등급 맞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려고 추가 커리큘럼을 편성을 했어요. 추가 커리큘럼을. 그래서 추가 커리큘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이렇게가 추가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타 유형 독해. 선생님의 기본 유형 독해하고 심화 유형 독해 같은 경우는 기본 3추론, 주제 추론, 제목 추론, 요지 추론을 다뤄요. 여기서 글 읽기 방법을 배웁니다.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최대한 완벽하고 정확하게 읽는가. 이거는 근데 굉장히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풀커리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등급이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읽는 기술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다고 굉장히 좋아하셔요. 선생님의 제일 중요한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다 되면 빈순삭. 3점짜리 킬러만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선생님, 저는 기타 유형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은 흐름상 부적절한 문장 뽑아내는 문제 또는 요약 마지막에 있는 고난도 유형 마지막에 있는 요약문 만드는 문제 있죠. 거기에다가 41번, 42번, 거기도 42번을 꼭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타 유형 관련해가지고 다루는 강의는 없습니까? 질문들이 꼭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없으면 만들면 되지. 우리 학생분들께서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니 나는 안 필요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것도 은근히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선생님 스타일로 기술 적용해서 풀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 평가원으로 해서 선생님이 제로백 기타 유형도케라는 강의를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심화 유형도케라이트 버전도 개강을 하려고 해요. 앞에 심화 유형도케를 오늘 완강하는 심화 유형도케를 빈 순삽 올 3점짜리거든요. 빈칸 순서 문장 삽입 3점 킬러.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어렵다. 내 실력에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내가 풀기엔 좀 무리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분들 중에 빈 순삽을 일찍 건드려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도움 되시라고 최근 평가원 빈 순삽을 이번에는 2점짜리로만 라이트 버전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심화 유형도케라이트 버전 그리고 기타 유형도케를 5월 초순경에 선생님이 오늘 이제 완강하면 그 사이에 한 2, 3주 정도 교재 정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이제 출판사랑 딜도 보고 아 조금 싸게 해달라. 출판사는 조금 막 하면서 딜을 좀 볼 거야.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한 2, 3주 정도 기간 잡고 5월 초에 이렇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교재들은 표지도 조금 독특하게 이번에 좀 재밌게 맛깔나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그래서 얘네 2개를 먼저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사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끔씩 어법이 1개 나오니까 나는 어법은 애들이 거의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어.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아니 선생님 그래도 저는 어법을 하나 잡고 싶어요. 이걸 어법이 그렇게 절대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얘 하나만 잡으면 저는 고정적으로 등급 하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을 해보고 싶어요. 강의 없어요. 이 문의도 있길래 요것도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어법이 시험지 하나당 한 문제씩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원으로만 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를 실전으로 여러분들 풀면서 꼼꼼히 포인트를 잡아드리려 그래. 근데 이제 어법은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접쳐요. 엄청 나온 데서만 나와요. 어법은 새로운 포인트가 거의 없어요. 나온 데서 나오고 나온 데서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문제 한 50, 60개 정도만 털고 외워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로 혼자 자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왔던 거 맨날 다시 나와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어쩌고 저쩌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전치사의 목적어, 수일치, 단수, 복수 해가지고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어법은 한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학에서 기출됐었던 거의 유형 똑같거든요. 최근 우수 문항들로 해서 이쪽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게끔 그리고 이쪽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동일 유형이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문제 유형 자체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6월 초에 제로팩 어법 유형 독해라는 강의를 기본 강의보다는 어법을 라이트할 거예요. 양은 좀 절반 정도로 가려고 우리 학생들 부담 없이 단기간에 끝내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초 어법은 우리 수능 구문 독해 여기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수능 구문 독해 있는 어법 부분만 모아서 한번 빨리 쫙 듣고 바로 강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푸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패스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네들로 개념 쫙 공부하고 여기서 실전 문풀만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찍어놓은 강의 활용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컬입니다. 중반기에 추가. 제가 원래는 앞에 1, 2, 3번 심화 이용 독해까지를 한 6월 이상까지 찍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진짜 무리해서 욕심내가지고 열심히 찍어가지고 일찍 끝났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추가 커리를 우리 중반기에 추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예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대로 N제. 근데 이제 전속력 N제라고 N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33번에서 40번까지 8문제만. 그리고 실전 시험지 형식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시험지 딱 넘기면 33번부터 40번까지. 한 장 또 넘기면 33번부터 40번까지. 이제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시험지 형식으로 해서 봉투 모의고사처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짬 날 때마다 N제를 연습용 저는 이제 학습지 개념보다는 문제집 개념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 형태의 이런 N제를 일단 6월달 7월달 이때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짬 날 때마다 한 권씩 추가를 해서 내년 이맘때쯤이나 연맘때쯤 됐을 때는 서너 권 이상 딱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어 연습용 문제집처럼 써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해 드리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다 강의 촬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9월 초에는 평가원 기조랑 EBS 기조 반영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너무 일찍부터 그렇게 모의고사를 많이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8월 말 9월 모의고사 보기 직전까지는 최대한 EBS 꼼꼼히 잡아줘야 되고 어휘력이랑 독회력 강화를 해야 되고 역대 나왔었던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싹 다 털어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먼저. 그리고 나서 실전 대비를 마지막으로 할 때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실물을 많이 푸는 실익이 분명히 있어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영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컨디셔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여기에는 저는 올해 너무 힘은 안 줄 거야. 그냥 제가 좀 꼰대 같은 제 마인드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실력을 최대한 빡세게 많이 길러놓으면 어떤 문제가 됐든지 충분히 커버하고 소화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실전 연습 마지막에 중요한데 실전 연습을 했다 안 했다로 마지막에 등급이 좌우될 정도라면 아직 공부가 충분히 안 됐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자존심 걸고 최대한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1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맞춰드리고 마지막에 컴팩트하게 점검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는 최대한 강의는 기술 전수 위주로 가려고 해요. 이거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해석해서 뭐예요. 그래서 기술 전수.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전체 시험 운영은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풀고 시간 낭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제 올해 풀커리가 한 번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매년 집 짓는 것처럼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맙게도 우리 수강생 분들 덕분에 1층을 빨리 쌓았습니다. 수능 구문 독해, 기본 유형 독해, 심화 유형 독해. 이렇게 빨리 1층 쌓아서. 그 다음에 쌓으려고 하는 거는 기타 유형 독해와 심화 라이트, 업범 유형. 그리고 이렇게가 3층.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 관련된 강의까지 추가를 하려고 해요. 올해는 근데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제가 내신까지는 도저히 손 댈 수는 없는데 올해 내신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수강생 분들. 근데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오지랖 넓게 크게 책임을 못 져도 올해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훌륭한 강의들 중에서 굳이 제 강의를 마음에 든다고 선택을 해주신 우리 학생 분들은 어떻게든 1등급 도달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절대로 소홀한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이 퀘스트가 올라오고 나면 중간에 퀘스트는 한 번씩 찍으러 나올 수도 있는데 영어 관련해가지고는 선생님이 강의 관련해서는 아마 5월 초 정도에 다시 올라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사이는 어차피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5월 초에 선생님 새 강의 나오고 교재 입고 되면 그때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 강의 듣고 모의고사 성적 많이 올랐다고 후기도 많이 올렸더만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요. 3월 한 달 동안 받았던 후기를 계산해 보니까 3월 한 달 동안 그때 이벤트 했던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래도 몇십 개 이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페이지가 확 넘어갈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후기 써주셨던 것들 부끄럽지 않게 남은 기간에도 전력을 다해서 메가스터디 경력직 중고 신인으로서 인간 강사 경력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길 가다가 그 선생님 마주쳐서 악수해 주고 응원해 줬던 그 친구가 아직도 여운에 남아요. 선생님이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카메라 너머로 우리 학생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뭔가가 진짜 전달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실감을 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용기 내셔서 중간고사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빠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